라이브셋 일단 라이브셋이 뭐냐 몬타주라 MODX 보면 이쪽에 있는 버튼들 중에 크게 라이브셋이라고 있습니다 눌러주면 아마 초심자분들은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뜰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자주 쓰는 음색을 모아 두는 공간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럼 여기 지금 16개의 빈칸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너무 쉽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째 어떻게 한다? 넣고 싶은 음색을 찾는다 그럼 음색을 찾을 땐 어떻게 해? 검색 버튼 눌러서 예를 들어 여길 때는 파란 이름, 녹색 이름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맘에 드는 거 골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CFX 이런 거 아 이거 좋다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자 그럼 이렇게 골랐으면 이걸 라이브셋에 어떻게 등록할 겁니까? 자 여기 보시면 Shift란 버튼이 있어요 Shift를 누르면서 라이브셋을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화면이 뜨는데 뭔가 깜빡깜빡하죠? 원하는 지점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 저장이 끝난 거예요 전원을 껐다 켜도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스트링 두 번째 공연을 위해서 스트링을 이걸 쓸 겁니다 CLL 섹션 어디 갔어? 됐다 무려 7파트를 잡아먹는 어마무지한 스트링이죠 자 Shift 라이브셋에서 두 번째 칸 이런 식으로 등록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검색에서 Shift 라이브셋 원하는 지점 터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초신자분들이 등록하는 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상단에 보면 라이브셋 화면에서 여기 보면 에디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화면이 살짝 하얘져요 그래서 아 요 CLL 섹션 터치하고 여기 딜리트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Done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또 에디트를 눌러서 이 CFX 요 음색을 수압을 눌러서 뭐 요쪽 칸으로 옮긴다든지 다시 수압에서 요쪽 칸으로 옮긴다든지 요렇게 자리 바꿈도 됩니다 만약 이게 다른 음색이 있었으면 서로 음색이 바뀌는 거예요 또는 카피 복사해서 뭐 굳이 카피할 이유가 있겠냐면 뭐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할 때 쓰실 음색이 16개는 안 넘어갈 거예요 사실 뭐 피아노 한 톤 뭐 피아노 두 톤 정도 EP 두 톤 정도 스트링 세 톤 정도 오르간 두 톤 정도 브라스 세 톤 정도 패드 두 톤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내가 좋아하고 우리 찬양팀에서 선호하는 음색 정도로 이렇게 고려해서 넣어 놓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지우고 자 몇 개를 몇 개를 좀 한번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르간도 하나 터치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이렇게 채웠어 채워놨어 응 채워놨는데 이렇게 채워놨는데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쓰는 악기다 공용으로 쓰는 악기야 그러면 내가 오전 반주자인데 여기 16개를 다 썼어 누가 이걸 터치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 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라이브 세 페이지 원 투 쓰리 포 파이프 식스 열 여섯 페이지가 있습니다 무려 16개 음색을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가 16개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오전 반주자는 이 라이브 세 페이지 1번을 쓴다 그 다음에 오후 반주자는 라이브 세 페이지 2번을 쓴다 이렇게 반주자들끼리 좀 타협을 보면 그러면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큰 개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까지 사실 여기가 유저예요 사용자 한 사용자가 16개 음색을 등록할 수 있는 16페이지를 갖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제가 제시하는 반은 사실 한 사람이 16개 칸도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유저 1로 냅두고 페이지 1번은 첫째 반주자 페이지 2번은 둘째 반주자 페이지 3번은 셋째 반주자 뭐 이 정도로 좀 구분해서 공용 몬타주나 공용 모딕스 라면은 이 정도로 나누는 게 어떨까 참고로 아까 에디트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얘를 여기로 옮기고 얘를 여기다 옮기고 얘를 다시 이리로 옮기고 그지 아니면 또 삭제를 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 보면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세팅이 라이브 세 페이지 1이 아니라 홍기 그러면 이제 이름이 홍기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어 뭐 누나 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done 하면 첫째는 홍기 거예요 둘째 페이지는 누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아예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어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음색들을 늘어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딱히 뭐 엄청난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음색을 골라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 화면만 계속 떠 있어도 돼요 그냥 터치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몬타주랑 MODX 대부분의 음색들은 어 여기 보면 밑에 SSS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음색이 끊기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CL을 첼로네 섹션이 아니고 잔향감이 남아 있잖아요 또는 제가 페달을 밟고 있어요 이렇게 페달을 밟고 있어요 그때 피아노로 바꿔도 아직 이 첼로가 끊어지지 않았죠 피아노 잔향이 남아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음색들이 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끊기는 것도 거의 방지를 거의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색을 바꿀 때도 부담 없이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 어 근데 참고로 MODX 요거보다 한 등급 낮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트가 4개 이하인 놈들은 이 SSS 기능이 먹는데 파트를 더 많이 잡아먹는 애들 있죠 4개 이상 자 이런 CL 섹션 같은 음색은 애초에 7파트나 잡아먹는 놈이란 말이에요 몬타주는 이렇게 다중 파트를 잡아먹는 놈도 SSS 기능을 잘 쓸 수 있지만 이제 MODX 같은 경우는 4트랙 이상의 음색들은 전의 소리 이 소리가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